재건축 아파트에 갇힌 판단은 현재의 기준도 중요하고요. 미래의 기준도 함께 따져 비교해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자금이 무조건 적게 들어가야만 한다. 매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투자 자금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투자 자금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76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현재 7억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4억대의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현금 4억이 있어 갭투자를 할까 하는데 재건축 추진 중인 풍납 미성아파트 20평대 9억 8천 또는 40평대 12억 3천짜리 매수 고민 중입니다. 두 채 모두 갭은 6억입니다. 매수 여부가 고민됩니다. 절대 가격이 비싸다고 사료되어서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요지에 대한 답변으로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방안 대책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대면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의 요지는 지금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성아파트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20평대와 40평대 중에 투자자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평형대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답변은 20평대가 아닌 40평대로 접근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풍납 미성아파트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 자체가 풍납토성으로서 사실 사적으로 관리되고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재건축을 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성아파트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문화재심의를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부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이번에 문화재심의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0층 가까운 층수를 고수했다가 24층으로 층수를 좀 낮춰서 가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단계는 무수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거다. 보통 문화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인데 아직 시작도 안한 이런 미성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심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디고 또 중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설립인가가 나기도 전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파트다. 좋은 지역이고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따라서 질문의 요지에 따라 20평대와 40평대 왜 40평대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지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포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성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는 26평짜리를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42평짜리 매물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현재 시세 26평짜리는 9억 8천짜리 매물을 보고 계시고 투자자금은 둘 다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세는 약 3억 8천 정도로 매물을 맞추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투자자금은 6억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42평인데 여긴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 3천짜리 매물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똑같이 투자자금은 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6억 3천 정도로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A로 들어가야 될지 B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특히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 판단은 현재의 기준도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준도 함께 따져 비교해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현재의 기준을 한번 따져본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고 투자자금이 적은 쪽으로 우리는 투자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투자자는 전세가율의 지표를 보고 접근하셔야 되고 전세가율이 낮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매가격을 비교하고 그리고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따져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자금이 5억 정도 들어가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5억. 그리고 매매시세는 8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1억 정도 적은 4억 정도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매매시세가 2억 정도 상승이 돼서 10억 정도 되는 똑같은 아파트를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가정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금 5억에 매매 8억짜리 이 아파트를 이 시기가 되었을 때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매매시세가 10억짜리가 되었을 때보다 8억 되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계획할 땐 반드시 투자자금을 비교해봐야만 한다. 투자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이 원래 8억짜리 매물이 시간이 지나서 20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억이. 그렇다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약 240%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니까 이 지금 10억으로 올라간 아파트도 똑같이 20억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면 여기는 250%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 자 위에 투자금 5억 매매 8억이었을 때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금이 조금 더 적은 투자금 4억이 들어가고 매매 2억 정도 반등한 이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250%의 수익률이 훨씬 더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 내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봤을 때 그러면 투자금 4억에 매매 10억이면 전세 시세는 6억이네요. 그리고 위에는 투자금 5억에 매매 8억이면 전세 시세가 3억이고요. 그럼 똑같이 만약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똑같이 대입이 된다면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이 밑에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쵸? 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액이 크면 클수록 내 투자 금액이 회수되는 그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무조건 적게 들어가야만 한다. 매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투자 자금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가율을 보게 되면 전세 가율, 지금 위에는 전세 시세가 3억이죠. 3억에 매매 8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율이 약 38%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는 전세가 6억에 매매 10억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약 60% 정도 되는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계획한 거죠. 전세 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투자 자금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매매 가격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매매 가격이 8억이 정상적인지 10억이 정상적인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거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첫 번째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투자 자금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전세 가율을 따져봐야 된다. 전세 가율 전세 6억 3천에 시세 12억 3천이며 전세 가율은 50%네요. 반대로 26평은 전세 3억 8천에 시세 9억 8천이다 보니 여기는 전세 가율이 40%네요. 어디가 더 유리하나요? 전세 가율 높은 B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 매매 가격을 봤을 때 그러면 시세 9억 8천이 적정 가격이냐 12억 3천이 적정 가격이냐 이걸 알려면 우리는 예상 정고점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자 그 예상 정고점을 제가 산출을 해봤더니 실제 정고점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A와 B 풍남 미성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라고 규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정고점 예상 정고점과 동일한데 9억 9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상 정고점과 정고점이 실제 정고점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약 14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26평을 9억 8천에 매매한다면 완전히 최상 꼭지에 매매하는 거죠. 반대로 지금 42평을 취득하면 예상 정고점도 14억 5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세 12억 3천에 매매하면 정고점 대비 거의 85% 수준에 매매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어디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아직도 가격이 늘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세 차액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A가 아닌 B로 우리가 투자를 계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현재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준도 함께 따지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미래의 기준은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검토하고 접근을 해야만 할 겁니다. 자 다만 지금 아직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기준의 가치로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A와 B 중에 B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A 26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A 26평에 대지 지분이 몇 평 정도가 나오냐면 약 13.7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B는 42평 대지 지분이 약 22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2평 자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정비사업은 지분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요. 오히려 청산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지 지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에 모든 정비사업은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부채납에 들어가는 그 비율의 대지 지분을 좀 차감하고요. 또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있어 그 평형에 들어가는 대지 지분도 차감하게 된다면 나머지 그 대지 지분은 일반 분양에 기여하는 대지 지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평당 대지 지분에 일반 분양 수익분을 적용을 해서 일반 분양에 기여하는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조합원들 건축원가에서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기여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면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일반 분양에 기여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은 줄어들거나 또는 오히려 청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가 현재의 기준에 삼아서 이제 산출을 해봤더니 A26평 아파트 기준은 5구 타입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타입. 뭐 분양 신청하는 데 있어 1순위를 다른 평형으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5구 타입으로 선정이 될 거다. 그리고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될 텐데 26평 선택하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는 분담금이 제가 산출한 결과 약 한 2억 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일반 분양 수익을 우리가 알려면 일반 분양도 알아야 되고 조합원 분양가도 산출을 따로 해야만 하는데 지금 지금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향후 만약에 미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지금과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에 분양가 상한제가 또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산출을 한 겁니다. 그 기준점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기준점에 아파트는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이 아파트의 금액 기준 시세 기준에서 일반 분양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산출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분담금이 약 한 2억 대 정도 나온다.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저의 기준에서 삼아서 그냥 광범위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B 42평 아파트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여기는 뭐 84타입 30평대도 가능하고요. 40평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0평대로 만약에 84타입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분담금 없이 무상으로 30평대 받을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기준에서 이제 삼아 봤습니다. 시세를. 자 따라서 분담금이 나오는 26평을 매매할 거냐 아니면 30평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42평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42평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그 기준 금액대로 아마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의 지금 매매 시세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5구 타입 기준에서 보게 되면 예상 정보첨이 얼마 정도가 산출이 되냐면 예상 정보첨이 약 한 18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근데 실제 정보첨은 16억 대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다. 저평가되어 있죠. 자 그리고 84타입 기준에서 보게 되면 예상 정보첨이 23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정보첨은 약 18억 대로 찍혀 있습니다.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죠. 따라서 입주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가격이 늘려 있고 이 아파트는 투자성보다는 실고주에 좀 더 적합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지금 당장은 크지 않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아이파크가 10년 뒤에 이젠 대세 하락장을 지나고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우리가 경험했던 2015년 21년도처럼 그런 대세 상승장이 차수에 오게 된다면 상승기 정점의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 거냐 20평대는 40억까지 갈 거다. 30평대는 50억 갈 거다. 50억 갈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에 이 정도 시세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이건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화량이 풀린 만큼 매매가격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 상급지 아파트 기준에 따라 이렇게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20평대와 30평대의 시세를 보게 되면 10년 뒤에 얼마 정도 시세가 차이가 납니까?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 10억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20평대와 40평대 얼마 차이가 납니까? 30평대 신청할 수 있는 물건 42평과 20평대 신청할 수 있는 물건 26평을 비교했을 때 약 매매 시세가 2억 5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2억 5천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어떻게 돼요? 저 2억 5천 때문에 나머지 7억 5천을 손실볼 수밖에 없을 거다. 만약에 26평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따라서 10억 정도 향후 10년 뒤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2억 5천은 굉장히 적은 차이가 날 거다. 따라서 현재 기준을 보더라도 현재 기준을 보더라도 투자 자금이 비슷하지만 전셋 가율과 그리고 정거점 대비 저평가와 고평가의 기준을 삼아 봤을 땐 B가 더 저평가 금액으로 산출이 된다. 또 미래의 기준의 재건축 사업성을 보더라도 이 A26평은 20평대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고 분담금이 나올 거다. 그리고 B는 30평대 신청 가능하고 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A보다 B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서 신축 아파트가 돼서 10년 뒤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20평대와 30평대의 가격 차이는 10억 정도가 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평보다 42평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이 질문의 요지에 따른 답안을 풀어드리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다른 답안과 또 다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상담 받고 진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